검찰이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A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데다 피해 교사의 신체 기능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A 씨 역시 지난 29일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.